이청준의 축제 임권택 감독이 만든 영화 축제가 바로 이 소설입니다. 소설에는 어느 정도의 픽션도 포함되었겠지만 작가의 어머니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그대로 담겨서 현실감 있는 감정이입이 되는 작품입니다. 이청준 특유의 굵직한 선이 곳곳에 보이고요.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문장들도 있어요. 이청준이 단편소설 눈길이 중간중간 언급되는데요. 눈길이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토대로 했던 작품이었고 그 뭉클한 감동은 수없이 읽어도 읽을 때마다 먹먹한 여운이 오래가요. 이 소설 축제는 눈길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축제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준섭은 작가예요. 그의 고향은 전남 장흥에 있는 갯나들이라는 마을입니다. 준섭에게는 형이 있고 누나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해방되고 얼마 안 있어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준섭과 자녀들을 어려운 살림 속에서 키웠어요. 어머니의 친정은 부자였어요. 부잣집 삼남매 중의 맏고명딸로 태어나 귀하게 자랐습니다. 다섯 살쯤 되었을 때 인근 산사의 한 늙은 스님이 공량하러 내려왔다가 어머니를 보고 속세살이는 명이 길지 못하다고 했어요. 유행이 잘 자라 혼기까지 가면 친척 없고 고단한 집안 총각과 간소하게 결혼시키면 명추를 오래 도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부모님들은 그걸 첫석같이 믿었고 혼기가 되자 정말로 고단한 처지의 늙은 총각을 찾아내 혼사를 서둘렀는데 그게 아버지였어요. 남부럽지 않게 자란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나 가난하게 살았고 그걸 팔자로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가진 게 없었어도 심지굳고 강건한 사람이었어요. 준섭은 광주의 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면서 일찍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광주에서 학교를 다녀야 했으므로 광주의 외사촌 누님 집으로 더부살이를 가야 했던 거였어요. 떠나기 전날 어머니는 빈손에 아이를 맡길 수 없어서 갯가에 지촌으로 나와 있는 개라도 한 자루 잡아 보내려고 했어요. 그 시절 어려운 시골의 봄철 산림엔 그 밖의 다른 칠해거리를 마련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산비탈을 스쳐 지나가는 솔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메워오고 먼 수평선 위를 흐르는 흰구름 덩이까지 공연히 눈물겹기만 하던 한나절. 어머니와 나는 그 막막하고 애틋하고 하염없는 심사 속에 열심히 개들만 쫓고 있었다. 인제 네가 이렇게 내 곁을 떠나가면 이 애미하고는 언제나 다시 만나 살게 될 날이 올 거나. 개를 잡다 말고 지친 허리를 펴고 일어서며 어머니가 그 흰구름장 떠도는 수평선 쪽을 바라보며 혼자 소리처럼 한숨을 섞어 토해내시던 말. 준섭은 어머니에게 3년 아니면 길어도 6년만 기다려주면 기어코 공부를 끝내고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당시 그의 소망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면직원이 되는 거였고 고등학교까지 6년을 공부하면 그 소망 정도는 이루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삼거리 버스길가까지 새벽 위 어둠 속을 걸어 그 계자루를 이어둬주고 그를 떠나보내면서 어머니는 매정스러울 만큼 단호한 손사례질을 했어요. 차에 오르는 아들이 눈길을 자르고 마음을 쫓아내듯 말도 없이 그저 황황스럽기만 하던 그 손사례질. 그건 어머니의 쓰라린 자기 부인의 몸짓이었어요. 살아서 바글거리는 계자루를 짊어지고 300리 버스길을 달려 외사촌 누님 내에 도착하고 보니 덜컹거리는 찻길에 개는 몽땅 다 부스러지고 상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준섭은 외사촌 내 사람들 앞에서 그 계자루가 초라하고 부끄러웠어요. 누님이 코를 막고 계자루를 대문박 쓰레기통에 내다버렸을 때는 자신이 통째로 버려지는 듯 비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나도 이제부터는 그 궁상스러운 시골사리의 때를 벗고 깔끔하고 당당한 도시사리의 삶을 배워 익혀나갈 것이라고 결심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도시로 학교를 가는 그를 부려워했듯이 이제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살 것이며 기껏해야 시골선생이나 면직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지는 않을 거라는 야망도 가졌습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섣불리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살겠다는 생각도 접어야 한다고 결심했죠. 어머니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더 기다려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 이후로 가끔 준섭은 그날 어머니 손사리지를 기억했습니다. 그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속엔 맘 모질게 다져먹고 기어코 성공을 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돌아올 생각은 말라는 당부로 받아들였어요. 어머니는 그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다고 준섭은 생각했습니다. 그 망연스런 손사리질로 당신이 아픈 마음을 달래며 아들을 미리 용서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후 준섭은 며칠씩의 짧은 방문과 작은 뒷바라지 정도의 보살핀만 했을 뿐 고향과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서울에서의 대학 시절 마음은 늘 조급했고 아들이 빈손과 빈 마음을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머니는 내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까지 너와 한데 사는 날을 생각한 일 없으니 데려갈 생각도 말고 애미 쪽으로 내려와 살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순탄치 않았어요. 준섭의 형은 준섭이 광주로 떠났던 그의 여름에 군생활을 마치고 몇 달 후 결혼했어요. 형은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것저것 했지만 방법이 허술했고 운도 따라주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형수의 반대를 물리치고 면마직이 안 되는 논을 팔아 그 돈을 미천으로 트럭이를 시작했지만 잘 안 되었고 다시 남은 밭대기와 선산 부지까지 잡히고 고리를 얻어 동력선을 한 척 샀지만 역시 안 되었어요. 결국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더 이상 자신이나 식구들을 돌볼 수 없을 만큼 술병이 깊어졌습니다. 형수인 외동댁은 남편을 견디다 못해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형은 어느 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준섭은 중학교 때까지는 방학 때마다 한 번씩 집을 다녀가곤 했지만 중3 겨울방학을 마지막으로 고교 진학 이후로는 2년 가까이나 집에를 가지 못했어요. 중학교 마지막 방학 무렵엔 집안골이 이미 어려워 있어서 그의 마음도 심란했지만 그보다는 어린 자식에게 그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가 당분간은 집에 내려오지 말라는 당부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준섭도 집안골이 그렇게 되고 보니 더 이상 학자금을 기댈 데가 없어서 열등생 가정교사나 신문 돌리기 등을 하느라 다른 틈을 낼 여유가 없었어요. 준섭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어머니를 찾아뵈러 갔을 때는 이미 집이 빚쟁이 손에 넘어가 있었어요. 그날은 한겨울이었고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형편이라도 알아볼 생각으로 나섰던 거였어요. 집이 이미 남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어머니는 그 집에서 준섭을 맞았어요. 간단한 부엌 도구와 당장 쓸 이불밖에 안 남은 휑한 집안으로 보아 세간사례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음이 분명했죠. 어머니는 준섭을 서슴없이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따뜻한 밥을 지어먹였고 하룻밤을 재웠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내일 아침 날 새는 대로 광주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막막한 한숨소리를 삼키며 애미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집을 나섰어요. 밤새 하얗게 내린 눈이 쌓인 길을 십리 넘게 걸어 첫 버스를 탔습니다. 마침 떠나려고 하는 버스에 준섭은 급히 올라타고 출발했어요. 그날 버스창으로 본 어머니는 또 겨련스런 손사례질을 했어요. 뒷날에 가서야 어머니는 그날 일을 털어놓았어요. 집을 넘겨주기 전에 마지막 하룻밤이라도 재우고 싶었노라고. 버스 운전수가 준섭을 훌쩍 싣고 떠나버릴 때 그 경황없는 순식간에 헤어짐. 어머니는 한동안 험악하고 막막한 가슴을 안고 떠나버린 버스를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 후 동네 문감방을 전전하다가 시오리 밖에 사는 큰 딸내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막막한 세월을 보내던 어느 해 이른 봄에 몇 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준섭의 형이 나타났습니다. 네다섯 살로 보이는 여자애를 하나 데리고 있었어요. 술주 받은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데 여자가 도망가고 자기는 애를 키울 여력이 없으니 어머니와 누님이 심부름 끈 겸에 데리고 있어달라고 막혀놓고 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용순이었어요. 형은 그 후 얼마 안 있어 농약을 술 대신 마시고 죽었습니다. 용순은 어머니에게 새로 더해진 굴레였어요. 그때는 준섭이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후 작은 잡지사의 일자리를 얻어 침식을 제 힘으로 겨우 해결하고 있던 때였어요. 어머니의 고단한 처지는 안 봐도 뻔했지만 지금 형편에 다른 걸 생각할 수조차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모진 강당과 중심이 있겠거니 억지로 믿으며 자신의 염치없음을 달랬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라는 대책없는 약속들만 대풀이 안부편지에 써보냈어요. 준섭이 결혼을 하고 신혼살림을 하느라 새빵살이를 전전에 다니던 시절에 형이 죽고 준섭은 어머니 소망에 따라 형이 마지막까지 살던 오두막을 손보아 어머니 새의 거초로 만들어들었어요. 이후 어머니는 그 집을 보금자리 삼아 친정으로 간 며느리와 어린 새의 손주들을 다시 불러모아 새의 집안 꼴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거두긴 했어도 용순의 처지는 고단했습니다. 형수인 외동댁은 새어머니였고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들이었으므로 새의 남매가 똘똘 한패로 뭉쳐 용순을 괴롭히고 용순은 사나운 성과를 부려 물고 뜯고 앙타를 일삼았어요. 어머니가 어미 없는 용순을 감싸고 돌수록 삼형제와 용순이 불안은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반목으로 이어지곤 했어요. 용순은 열두살배기 늦은 4학년일 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갈 때 외동댁이 딸이 중학교 입학금으로 모아둔 3만 호를 훔쳐서 갖고 갔어요. 이후 한두 차례 훔쳐간 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소재도 알리지 않은 채 우편 송금을 몇 푼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얼마간 흘렀을 때 느닷없이 준섭의 서울 잡지사로 용순이 찾아왔어요. 준섭은 작가로 이름을 내기 시작하고 있을 때였어요. 용순은 돈을 꿔달라고 했고 준섭은 시골집에 내려가라고 하자 할머니 팔아먹고 식구들 팔아 소설을 쓰고 있다면서 격하게 비난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용순에게서는 연락이 끊겼어요. 이후 준섭은 어머니의 집을 좀 나은 대로 마련해 옮겨드렸어요. 세월이 더 흘렀고 고향의 조카들도 장성하였고 맏조카인 원일은 이제 30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여러 해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어요. 형수인 외동댁이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운명했다는 외동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섭은 여기저기 가까운 사람들과 출판사에 전화로 부고 소식을 알렸고 고향의 조카들에게 이런저런 준비를 시켜놓았어요. 아내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고 학교에서 아이를 조퇴시켜 고향으로 출발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준섭은 회 안에 잠겼어요. 중학교 진학을 위해 광주로 떠나면서 어머니와 했던 약속은 지키지 못한 채 어머니는 그 기날긴 기다림을 끝내며 이승이 삶을 마감했고 지금 뒤늦게 찾아가고 있는 듯한 무겁고 황량스러운 심회에 젖어들었어요. 그러나 가는 중에 어머니가 다시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휴게소도 들리지 않고 서두른 바람에 해가 서산을 넘기 전 고향에 도착했어요. 집에는 벌써 장례 준비가 되어 있었고 광주와 한평에 사는 두 누님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동네 친척들과 이웃들로 집안은 북적였어요. 어머니는 아랫목에 이불을 덮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준비한 음식 재료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가 다시 깨어남으로 해서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준섭이 서울에 연락해둔 지인들은 벌써 내려올 기세였고 마당엔 자리잡고 윷을 치는 패거리들도 있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면서 어머니 상황은 안정되어 가는 듯했고 사람들은 가는 사람과 남는 사람들로 나뉘었어요. 정신을 차리지는 못했지만 곧길을 올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병수발에 지친 외동댁은 다시 살아난 시어머니에게 만감이 교차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혼자 된 외동댁에게 맡겨놓았었던 준섭과 누님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외동댁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칭찬이 오갔고 딸들에게 모질게 했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외동댁의 힘들었던 한스러운 시간들에 대한 푸념도 나왔어요. 한밤중에 잠깐 깨어난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이 비녀를 찾다가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고 장례는 시작되었어요. 정식 부고를 띄우고 빈소를 마련했고 조문객 맞을 채비를 하였고 일손들이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준섭은 장조카 원일에게 네가 상주라고 책임을 지어주었고 원일은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음식과 재물거리 준비, 상여 꾸미고 매는 일, 직원을 도와 산역을 관리하는 일, 손님 맞이와 대접하는 일 등 치상 절차에 필요한 상가 안팎의 일들이 분담되었고 진행되었어요. 중간중간 약간의 트러블도 있었고 동네 노장들이 참견도 있었지만 일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을 떠난 지 십수년 만에 용순이 나타났습니다. 용순은 짙은 화장과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선글라스까지 한 채 상가로 들어섰어요. 그녀는 비안량 되는 듯한 말투로 신문의 부고를 보고 왔다고 했죠. 용순의 출연에 외동댁을 비롯하여 친척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지만 그녀는 눈썹 하나 깎아가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장례 준비는 필요한 절차가 착실하게 갖춰져가고 있었어요. 영습을 함께할 한 평은 이미 채비를 갖춰 당도해 있었고 명정과 가주 제축문들을 쓰기로 한 광주의 계산과 산일을 돌보기로 한 해남쪽 우록이 연이어 당도했습니다. 묘자리에 대한 동네 노인들이 참견이 있었지만 우록은 전문가다운 식견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자리 명당이라는 것은 풍수가 잡는 것이 아니라 고인 생전의 공덕으로 되는 것이며 뒷날 자손들이 어떻게 사람 노릇하고 사는가에 달린 것이라고 했어요. 고인의 유덕이 높고 자손들 마음 씀씀이가 올바르면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였죠. 준섭은 그렇게 말하는 우록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은 감사함을 가졌습니다. 새벽 1시 준섭은 식구들을 눈이라도 붙이라고 내보내고 혼자 어머니를 지켰어요. 준섭은 어머니와의 지난 시간들을 조용히 되새기고 싶었어요. 다음 날 염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아끼는 물건을 함께 관에 넣으려고 하는데 넣을 게 없었어요. 그때 외동댁이 어머니 비녀를 들고 와서 넣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찾았던 그 비녀였어요. 준섭은 그 비녀를 기억하고 있었죠. 유복하던 처녀 시절이 모든 것을 버리고 시집 왔을 때부터 친정 부모님에게 받아 지녀온 낭자 비녀. 스님이 당부대로 혼수는 보잘것 없게 했지만 그 비녀 하나만은 유복한 친정집 가세를 상징하듯 고급스런 비꼬운 은비녀였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마음이 징표처럼 자신이 삶과 마음가짐이 말없는 표상처럼 언제나 새것 모양 반짝반짝 손질하여 쪽머리를 정연하게 가꾸고 다녔어요. 그 고운 은비녀 덕분에 어머니는 어려움 살림살이 행색에도 장자머리 하나만은 늘 가지런하고 의연하게 지녀온 셈이었죠. 그러나 은비녀에 언제부턴지 서서히 상처가 안기 시작하고 때가 아끼기 시작했고 단정하던 쪽머리도 서서히 결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부끄러움을 타기 시작하면서 부터였어요. 어머니 손사례질 속에는 당신만의 부끄러움이 숨어 있었어요. 아들을 떠나보내며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아들 앞에 부끄러웠던 거였죠. 가난도 초라함 삶도 자식 앞에서는 다 부끄러웠어요. 어머니의 부끄러움은 남의 손으로 넘어간 집에서 준섭을 재우고 광주로 보내면서 은밀히 시작되었어요. 그날 준섭을 보내고 눈길을 걸어 돌아오던 길 아직도 남아있는 갈대의 발자국들에 아들이 말소리나 따뜻한 옴기가 남아있는 듯 했다고 나중에 말했어요. 그 발자국만 밟고 오면서 발자국마다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다고 했죠.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동네 뒷산에 올라 한참을 앉아있는데 아침 햇살이 온 동네에 퍼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밤새 내린 눈에 덮인 동네엔 햇살이 덮여 눈이 시렸고 그 맑은 햇살에 자신이 부끄러워 동네로 들었을 엄두가 나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신 자신의 막막한 처지와 무력한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어요. 어머니는 준섭이 입대했을 때 논산훈련소에서 붙인 옷을 오래도록 갖고 있었어요. 그 입대는 준섭이 고향에 알리지 않은 채 졸지하게 된 거였고 어머니에게는 당시 정해진 거처가 없던 때였으므로 준섭은 입고 갈 옷을 붙일 주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나무꼴 옛집 주소로 붙였는데 그게 용쾌해 어머니에게 전해진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 옷버퉁이를 받고 옷의 엉덩이에 이곳저곳 흑자국 주름이 진 후진 입성가지를 쓸어보면서 아무리 마음을 모질게 먹어도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딸자식과 사이가 볼까 부끄러워 마음 놓고 울 수도 없어서 언제 한 번 이걸 부둥켜 안고 속시연히 울어볼 날이 올까 싶어 간직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후에 어머니가 그 옷 꾸러미를 안고 속이 시원하게 울어본 일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보퉁이는 어머니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해묵은 부끄럼 덩어리였어요. 어머니 비녀 어머니 자존심 어머니 치매 증세가 심해지면서 외동댁은 어머니 머리를 짧게 잘랐고 어머니의 부끄러움은 이제 안으로 담아 가둘 빗장을 잃어버린 채 더 이상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갔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깜깜한 망각과 침묵 자기 해제의 허망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었어요. 조문객들이 드나듬으로 어머니의 저승길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시끄럽고 소란스러울밖에 없었어요. 준섭은 그럴 바엔 차라리 분위기라도 시끌법적 질퍼나게 어우러져 나가는 것도 좋을 듯 싶었어요. 준섭은 발인제를 지내며 마지막 날은 숙연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치르고 싶었지만 외동댁이 관을 부여잡고 통곡을 시작하자 노님들이 오열이 터졌어요. 영구가 안방 앞을 지나고 건넌 방을 지나고 정재깐 운물가 외양깐 곡관까지 어머니의 발길이 작고 손길이 스민 곳을 지났고 마지막 사립을 나갈 때는 서름이 복받쳤습니다. 다른 상재들도 흐느낌 소리를 억누리지 못했고 준섭도 어쩔 수 없이 속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산에서 묘소일이 끝나고 초우제까지 지내고 난 늦저녁 무렵 준섭은 장례식 내내 따라다니던 출판사 장 기자의 성가심에 짜증이 나면서도 그녀에게 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출생부터 나를 가장 오래고 깊이 알던 내 생의 증인을 잃고만 셈이라고 내 지난 날과 함께 앞날이 가장 소준스러운 삶의 근거까지 고아가 된 것 같은 느낌은 바로 그런 상실감이나 외로움 때문이라고 죽어 떠나간 사람과 함께해온 세월 거기서 잃어버린 자기 근거 결국은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걸 그는 어머니를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장 기자는 유족들 단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그건 상황에 어울리지 않았지만 장 기자는 세상을 떠나간 사자의 모습은 뒤에 남은 자손들과 그 자손들이 삶의 모습으로 납게 되는 거라고 말했어요. 유족들이 모습 속에 떠난 이 모습이 남아있으니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했죠. 그들은 못 이기는 척 사진을 찍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쪽에서 삐딱하게 팔짱을 끼고 구경하던 용순이까지 불러들였어요. 너를 빼놓고 사진을 찍었다가는 돌아가신 할머님이 다시 벌떡 일어나 쫓아 내려오실지도 모른다는 농담소리가 보태졌어요. 준섭은 산소를 한 번 더 살피기 위해 산에 올라갔고 얼마간 있다가 내려왔어요. 중간쯤 내려왔을 때 저녁 바람결을 타고 어머니의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니 어슴슴슴 짙어가는 저녁 땅거미 속으로 어머니의 무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으려니 무덤껏 밭 이랑에서 어머니가 옛날처럼 밭을 메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매정스러운 손짓을 보내오던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이번에야말로 단 한 번 마지막으로 당신이 아들을 떠나가야 하고 그 아들이 손을 저어 당신을 떠나보내야 할 차례였다. 그 떠나보내는 손짓의 아픔도 이번에는 아들이 뒤에 앉고 남아야 할 차례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당신 쪽에서 나를 쫓아보내고 싶은 것인가.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좀 힘들어요. 나의 기억, 또 나를 기억할 내 후손들 이건 무관하지 않은 우리들 인생이라서 그럴 겁니다. 이 책엔 제례 장례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는 그냥 단어 정도만 요약했지만 이렇게 떠나보내기가 힘들어서야 어떻게 마음 편히 죽을까 또 후손들이 힘들어서 어떻게 장례를 치르나 싶을 정도로 절차가 복잡합니다. 지금은 많이 간소화되었지만요. 그러나 복잡하든 간단해졌든 이별은 고인에 대한 상실감과 슬픔, 회안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어요. 고인과 어떤 세월을 보냈든 그 감정의 고리들은 공통적으로 있지 않나 싶어요. 축제 작가는 장례식에 역설적으로 축제라는 제목을 썼어요. 이건 후손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고인을 위한 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부정이 죽음이 아닌 것은 고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기인한 것이고요. 그걸 고인이 모를 것이라는 건 산자들이 생각일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삶과 이어져 있고요. 마지막 장면의 출판사 장기자의 제안으로 가족사진을 찍는 것도 그 이음의 증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진중하고 겸허하게 살아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은의 대표적인 시 문의 마을의 가소가 지금 딱 생각나는데요. 그 시의 이 연을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 한 죽음을 받는 것을 끝까지 사절하다가 죽음은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 본다. 모든 것은 낮아서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겨울 문이여 눈이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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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